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10대. 야 야 좀 다 먹어 가. 아 진짜 10대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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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연기 대가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하나. 셋. 도덕. 상대입니다. 도덕. 상대입니다. 잘했다. 대단한 팀이 나왔죠. 가해 가요. 저를 보세요. 포인트만 집어 지어야 돼요. 굳이 저게 필요할까요? 이상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네. 굳이 저게 필요할까요? 이상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네. 오. 잘한다. 잘해. 자 눈부신 팀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어 알어. 알고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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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웠어요. 하나. 둘. 셋. 폴링. 오팔. 오팔, 오팔. 오팔, 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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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세요. 만약 뮤빅. 자 글자 하나라도 걸리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오오 오 잘한다. 응? 어 어디야지? 아유 재밌다. 잘한다. 되게 재밌겠다. 되게 재밌겠어. 고전하시면 돼요, 고전하시면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 팀 같으면 맞췄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고전 주는 문제. 오, 좋다. 오, 좋다. 봐줘, 봐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 두더지 게임인데, 두더지 잡기는 산에 있는 두더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게임이지. 맞아요. 저기, 철수. 나와, 나와, 하지 마. 하지 마. 오늘 몸으로 말하는 말이죠. 저희 팀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로. 양 팀 무승부.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뺏어. 지현 씨와 우리 가윤 양. 가윤 양이 오톡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윤 양의 마음도 대충 이렇게 많이 읽고 있죠?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집중할 건 가윤이 밖에 없기 때문에 가윤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생선. 자, 먹는. 텔레파시. 텔레파시 생선. 하나, 둘, 셋.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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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하나, 둘. 둘. 여보세요 ? 덕const干 Share.